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직원 1인당 수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2023년 자동차 제조사별 1인당 수익에 대해 상위 10위를 알아보려 합니다. 각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직원 1인당 수익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위 볼보 자동차 첫 번째로 볼보 자동차입니다. 볼보는 4만 2,300명의 직원으로 358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직원 1인당 수익은 85만 달러입니다. 볼보는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위 마루티 스즈키 인도 마루티 스즈키 인도는 1만 6,259명의 직원으로 138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직원 1인당 수익은 85만 달러로, 주로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형차 제조업체로 성장 중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대형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수익성이 낮은 편입니다. 8위 메르세데스 벤치 메르세데스 벤치는 16만 9,355명의 직원으로 1,606억 1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직원 1인당 수익은 95만 달러입니다. 고급차 시장에서 오랜 전통을 이어온 메르세데스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직원 1인당 수익 측면에서는 기아와 현대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7위 포드 포드는 17만 3천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698억 1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직원 1인당 수익은 98만 달러입니다. 포드는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직원 1인당 수익에서는 경쟁사들보다 다소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6위 제너럴 모터스 이제 제너럴 모터스를 보겠습니다. GM은 16만 7천명의 직원으로 1,697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직원 1인당 수익은 102만 달러로 포드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GM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더불어 전기차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5위 BMW 다음은 독일의 명품 자동차 브랜드 BMW입니다. BMW는 14만 9,475명의 직원으로 1,59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직원 1인당 수익은 107만 달러입니다. 고급차와 전기차 라인을 꾸준히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BMW의 경쟁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4위 폴스타 4위인 폴스타를 살펴보겠습니다. 폴스타는 전기차 전문 제조업체로서 직원 2,377명으로 26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직원 1인당 수익은 112만 달러입니다. 폴스타는 아직 상대적으로 신생 브랜드이지만, 지속가능한 자동차 기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3위 페라리 그 다음은 페라리입니다. 페라리는 직원 수가 4,961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58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직원 1인당 수익은 118만 달러인데요. 슈퍼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페라리는 브랜드 가치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위 현대 다음은 현대입니다. 현대는 6만 3,942명의 직원으로 1,179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직원 1인당 수익은 185만 달러입니다. 현대는 페라리나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다양한 전기차 모델과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통해 성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1위 기아 마지막으로 1위는 기아입니다. 기아는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 중 직원 1인당 수익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아는 2023년에 3만 4,178명의 직원으로 총 726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를 직원 1인당 수익으로 환산하면 213만 달러가 됩니다. 현대는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기아의 이런 성과는 효율적인 생산관리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아가 직원 1인당 수익 면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고 있지만 기아와 현대 같은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회사가 어떤 전략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